지금부터 비지도 학습에 속한 도구인 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관의 전체 이름은 연관규칙학습, 영어로는 Association Rule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일명 장바구니 학습이라고 주로 불려요 상상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의 사장님이에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고요 고객의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하면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표를 봐야 됩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의 판매 내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이상 구매했다면 동그라미, 구매하지 않았다면 X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유심히 보면 라면을 구입한 사람은 계란을 구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라면과 계란은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객이 미처 구입하지 못했지만 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양의 데이터라면 라면과 계란의 상관관계를 사람이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만 개고 하루에 천만 명이 여러분의 쇼핑몰을 이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품들과의 연관성을 사람이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이것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그 중에서도 연관규칙 학습입니다 쇼핑 추천, 영화 추천, 검색어 추천, 동영상 추천 추천이 이름 뒤에 붙은 것들은 과거에는 거의 다 연관규칙 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연관규칙은 서로 관련이 있는 특성 다시 말해서 열을 찾아주는 머신러닝의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관측치를 그룹핑해 주는 것 군집화 특성을 그룹핑해 주는 것 연관규칙 연관규칙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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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